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쌤이 몇 번 또 얘기한 대로 쌤이 이제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갖고 와서 이제 책을, 북을 리뷰하는 북리뷰 시간 캐스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선의 적은 최고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쌤이 이제 책을 보면서 잠깐 소개를 할게. 이게 이런 책이 하나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구글의 되게 유명한 어떤 엔지니어가 대학생 딸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드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딸, 유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아빠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소개하는 거고 쌤이 오늘 갖고 온 최선의 적은 최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챕터에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쌤한테도 적용이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와봤어. 스토리는 이래. 이 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딸이 어떤 동아리에 이렇게 있나봐. 그 동아리의 회장이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최고로 딱 한 방에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야. 스타트를 안 끊고 있는 거지. 일 시작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현상을 아빠가 보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02년에 구글에서 검색엔진의 안티치트 연구를 했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 봐. 여러 사이트의 검색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각종 키워드를 막 마구적을 집어넣어. 이런 행위는 인터넷 환경과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구글 내에서 단속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당시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해결하기로 하고 빠르게 수행에 들어갔답니다. 쌤이 이제 약간 요약한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해결하기로 했대. 처음에는 반년에 걸쳐서 약 46%의 치터들을 잡았답니다.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그리고 1년 후에 나머지 치터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야.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치터들을 잡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46%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봐봐봐. 이거 먼저 치면 안 되는데? 나 탐 나와버렸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벌써 겨울방학을 시작해서 약 1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지금 이게 2020년 1월 10날 촬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혹시 방학하고 나서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쌤은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여러분도 사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메가스터디 기획팀에서 쌤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어. 여러분한테 메가 칼럼이라고 하는 걸 해달라. 이렇게. 쌤은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강한 사람이야. 쌤은 대학생 때 약간 이거 동아리는 아니고 어떤 그 뭐냐 갑자기 생각하냐. 교양 수업에서 이런 게 있어. 고전문학의 이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떤 시, 고전시가를 하나 준 다음에 이렇게 막 독후감 같은 걸 쓰는 그걸 감상문을 쓰는 게 우리 중간고사였어. 자랑은 아니지만 야 그게 한 대줄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그걸 막 A4용지 두세 장을 쓰래. 너무 빡세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그래서 나는 그걸 막 표로 쓰고 이랬었다? 약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기획팀에서 칼럼을 나한테 해달라 그랬어. 우선 두려움이 빡. 어 나 글 못 쓴다 어떡하지? 그래서 우선 난 책을 샀지. 여러분 책 중에 꽂히는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 그런 걸 사서 사실 막 연구를 했어. 그리고 막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아 나는 글 실력을 우선 키워서 완벽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막 하다가 원고 마감 시간을 넘기고 못했지. 또 막 쓰다가 이건 실제로 썼었어. 한 몇 줄 쓰다가 너무 이상한 거야. 자신감이 떨어진 거지. 나는 글쓰기에 자신감은 지금도 별로 많진 않아. 근데 지금은 그냥 막 하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막 한 거야. 또 원고 날짜 지났어. 그렇게 한 네 번 지났다? 그랬더니 내가 너무 미안하게도 이제 원고를 못 줬지. 못 드렸지. 우리 기획팀에서 칼럼을 쓰고 내 거를 쓰고 싶은데 내가 안 주니까 할 수가 있나? 이제 그 기획은 없어진 게 됐어. 자 그러면 아주 초등학생 같고 되게 못하는 쌤은 되게 초등학생처럼 글씨 쓰기 시작해. 오늘은 날씨가 맑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분명히. 나는 오늘 뭘 먹었다. 이렇게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럼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글이라도 써서 올렸다면 분명히 맥아 칼럼에 내 게 있었겠지. 그치? 그리고 실제 사실은 퀘스트도 그랬었어. 어. 쌤이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들을 막 해줘. 그치? 근데 이게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 아 좀 더 완벽한 퀘스트를 좀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서 퀘스트를 안 찍은 게 한 1년 돼. 작년이야. 근데 생각을 바꿨어.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그래서 작년 말부터 퀘스트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을 거야. 쌤도 그런데 학생들은 오죽할까. 그치? 그럼 뭐 우선 공부하려면 방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계획표를 짜야 되겠죠? 타이트하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면 또 하기 싫어진단 말이지. 그럼 또다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신년이 끝났으니 뭘 기다려? 구정을 기다려. 그쵸? 왜냐하면 애매하게 시작하면 분위기 이상하거든. 느낌이 별로 안 나. 그래서 딱 뭔가 딱 떨어지는 시기에 하고 싶어. 우리나라는 좋은 게 1월 1일 있고 또 이제 우리 설날이라고 부르는 구정이 있잖아. 신정과 구정. 이때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포기해. 이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사실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쌤이 지금 이런 얘기로 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걸 뭔가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마.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공부하고 나서 엄청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기대. 이런 거를 바라는 거거든. 쌤도 그런 걸 바라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 오케이? 시험 결과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3월 달에 좀 안 좋았어. 근데 이 자세를 유지하고 매번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오를 거거든. 분명히 발전해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거거든. 근데 그게 한두 시간 안에는 눈에 안 띄지만 6개월, 3개월, 1년 안에는 반드시 눈에 띌 거야. 이 얘기를 쌤이 언제나 하고 싶었는데 마침 책 문구에 딱 있길래 가지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지? 그지? 해서 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지금 이게 다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 끄고 혹은 인강을 보기로 했으면 빨리 공부하는 그 사이트, 공부하는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